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 발성, 전달력 모두 최상급이네요 진짜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 영화의 박앵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 그리고 통역을 맡은 최성재씨 그리고 영화 기생충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통역을 칭찬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셨는데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통역에서 사용된 장벽을 넘다라는 표현 overcome a barrier 이 뭉치 단어와 대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낭독과 영작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마스터해보세요 먼저 앞서 보신 그 통역한 문장을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you overcome the one inch tall barrier of subtitles You'll be introduced to so many more amazing films 발음 포인트를 따져보면 You'll be introduced 소개될 것입니다 Be introduced Do의 강세를 주시고요 좀 매끄럽게 올라가는 억양으로 발음을 하시면 좋겠어요 You'll be introduced You'll be introduced 자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To so many more To so many more To를 너무 힘을 줘서 발음하시면 안 돼요 To는 기능어죠 To so many To so many To so many To 이 정도로 발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Amazing Amazing films May에 왕창 띄워주시고요 끝소리가 징이죠 징 콧소리에요 콧소리 Amazing Amazing 이렇게 잉 소리가 공명음이 나도록 발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속뜻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어라 극복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언어, 인종, 문화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영화를 제대로 잘 즐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생각나는 뭉치 단어가 있습니다 오픈마인드를 갖자 Keep an open mind Keep an open mind 그리고 시야를 넓히다 라는 뭉치 단어도 생각이 나요 Broaden one's horizons Broaden one's horizons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의 속뜻을 좀 곱씹어보고 연관된 단어 뭉치 표현을 떠올려 보는 게 영어 공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뭉치 단어를 응용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죠 이 문장을 잠깐 보실게요 통번역사들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주어 동사를 먼저 뽑아 봐야죠 통번역사들은 도와준다 사람들을 이렇게 목적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help people overcome language barriers Overcome a barrier 이게 아주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뭉치 표현인데요 Barrier가 하나의 장벽이고 하나의 장애물 아닙니까? 장애물을 나타내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Hurdle, Obstacle, 그리고 Stumbling Block 자 그러니까 overcome a barrier, barrier 단어 말고도 이 명사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overcome plus 이 명사 조합을 살펴보실게요 overcome an obstacle, overcome a hurdle, overcome a stumbling block 모두 비슷한 뜻이고요 혼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요 overcome 동사의 대체 동사예요 clear 이란 동사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get past 동사구도 많이 활용합니다 get past는 지나가다, 넘어서다, 극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장애를 극복하다, 장애를 넘다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장애에 부딪혔기 때문에 장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에 부딪히다가 영어로 이겁니다 hit a hurdle, hit a stumbling block, hit an obstacle hit 동사를 쓰면 되겠고요 meet 동사도 많이 씁니다 meet a hurdle, meet a stumbling block, meet an obstacle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이러한 동사와 목적어 뭉치를 다양하게 mix and matching 해가면서 연습을 해나가면요 청취할 때 소리 뭉치가 잘 들리겠죠? 그리고 스피킹 할 때 이 뭉치 표현이 술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뭉치 단어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청취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클립 3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뭉치 단어들이 나와요 집중하셔서 이 뭉치의 소리 뭉치 단위를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Obstacles are meant to be overcome Obstacles are meant to be overcome Obstacles are meant to be overcome We have got more hurdles to overcome 여러분 클립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 나왔던 문장들을 낭독 연습을 통해서 좀 숙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라 말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잘 하셨습니다 This semester 이 뭉치가 발음하기 좀 편하지가 않은데요 S가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This의 S, semester의 S가 있지 않습니까? S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붙여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This semester, this semester 이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끊어서 this semester 이렇게 발음하면은요 좀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워요 자 이번에는 오늘 배운 핵심 뭉치들을 가지고 영작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죠 우리 회사는 반드시 장애물을 극복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 동사를 어떻게 뽑아야죠? 우리 회사는 극복할 것입니다 극복할 것이다 할 will 조동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will overcome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Our company will make sure to overcome the obstacle Our company will make sure to overcome the obstacle Make sure to 동사원형은 반드시 뭐뭐하다 확실히 꼭 뭐뭐하다란 뜻이죠 그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녀와의 결혼에 꼬린했다 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요? 꼬린 했다를 지극하면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영작을 해봤어요 He overcame several obstacles and got married to her He overcame several obstacles and got married to her 누구와 결혼하다 하면은요 get married to 이 단어 뭉치를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해요 우리말식으로 생각하면 get married with somebody with를 쓸 것 같지만 이거는 어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marry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요 원어민들은 get married to somebody 이렇게 가장 많이 활용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예문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로, 우울증, 소화불량과 같은 명절 증후군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문장이 좀 길어졌지만요 주눅 들지 마시고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 어순으로 생각하면요 명절 증후군, like 피로, 우울증, 소화불량, like, 뭐뭐와 같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저는 의역을 해서 이렇게 영작을 해봤습니다 fatigue, depression, and indigestion are some of the obstacles we have to overcome following the extended holidays 자 여러분 제가 의역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following the extended holidays 연휴가 끝난 뒤에 란 말이죠 명절 증후군 이렇게 명사로 갈 수도 있지만요 좀 딱딱해요 명사로 얘기하자면 post-holiday syndrome post-holiday syndrome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나서 이렇게 의역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핵심 포인트를 슬라이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제대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음력으로 경자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모두 영어 장애물을 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I hope you don't let English become an obstacle and make sure to overcome it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 Asians Times Year Times behind David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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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